일단 오늘은, 어... 호조도, 호조도 드롭을 좀 4.87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켰어요. 알겠죠? 에, 프레임 300, 에, 프레임 120, 120. 0이 아니라, 잘못 말했어요. 근데 이게 아까는 프레임 차가 아니라 내가 무검을 좀 못 먹었던 것 같은데? 보탐에서도 한 20만점이 좀 낮았어. 그 차이 아닐까? 그 차이로 4.87 못 나온, 안 나온 거 아닐까? 딴딴. 웃지 말라면 더 웃어야 된다고요? 너무한 거 아니야? 어? 어, 진짜 요즘 시청자분들, 어? 정신교육 한 번 시켜야겠어, 안 되겠어. 자, 일단. 오케이, 다 먹어주고. 그럼 운다고요? 아니, 울진 말고. 울진 마세요, 에헤. 머플러. 다들 어서 오세요. 도넛 광질 끌먹 컨트롤이요? 어디 광질 끌어먹는 그게 있나? 도넛? 아, 야, 왜 이렇게 못 먹었냐, 저거. 뭐, 유령 차이는 아닌 것 같죠? 딱 봐도, 그쵸? 곰인형 차이는 아닌 것 같고, 그렇죠? 보물 차이. 저거는 다 먹은 것 같고, 150만점 차이는 안 나니까. 뭔가 되게 미세 컨트롤 차인 것 같애? 딴딴딴. 딴딴. 아, 근데 발자국 진짜 안 보인다, 이거. 오른쪽 갔다가, 아,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. 백님, 그것은 그처럼이라고요? 몰라, 여러분들이 잘못했어. 어허. 이 정도면 점수 괜찮잖아. 이것보다 한 10만점, 20만점 높을 때도 있긴 했는데. 자, 왜 이렇게 못 먹냐? 야, 이렇게. 어, 봐봐. 점수 높지? 이렇게 떨어져. 그냥 이거, 어, 막, 무검 하나 더 먹으려고 좀 더 위로 올라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. 점수가 더 높다니까, 이게? 점수 낮게 들어가 높게 나왔잖아. 이게 뭔가 있어, 못함에서. 야야야, 하나. 지금 프레임 60이냐고? 아뇨, 여러분들이 끊긴다고 해서. 프레임은 안 하려고요. 봐봐, 점수가 뭔가 높게 나오는 그게 있다니까, 보탐에서. 자, 왼쪽. 정대님의 시청자들이 웃음이란 거 알까요? 드럽게 잘 알아서 탈이에요. 우리 시청자분들. 어? 맨날 내 낙사하면은, 어? 아, 샛. 개꾼이 왜 망했는지 알겠어. 내가 낙사하거나 받기만 하면은, 깨르르, 깨르르, 예. 자, 이렇게 먹어주고. 딴, 딴. 오케이, 막변, 막변이죠. 나름 열심히 먹었어. 야, 점수야 또 왜 이렇게 낮아졌냐? 점수야 왜 낮아졌냐, 뭔가? 아닌가? 점수야 왜 낮아졌어, 갑자기? 다 먹었나? 다 먹은 것 같기도 한데? 방금 무궁. 아닌가? 다 못 먹었나? 다 먹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방금 무궁 다 먹었나요, 혹시? 쟤 너무 빨라서 잘 보이진 않아. 오케이. 딴딴. 아, 저 왕궁 은근히 먹기 힘들다, 다. 알죠? 여기서. 막 점프를 계속 뛰어줘야 되는 것 같아, 여기서. 저거, 점프 안 뛰어줘서 변환이 아까 안 됐어, 몇 개.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, 뺏고. 발사! 아, 이거, 점프하지 말까? 점프한 게 더 나은가? 다시 잘 모르겠어. 그냥 점프 한 번 해봤어요, 발사기 전에. 네. 오케오케오케. 핫. 딴딴. 변신. 아, 저 코인매즈 안 먹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. 그쵸. 지금? 딴딴. 어, 뭐야! 뭐야! 봤어요? 바로 박제했지? 아, 봤어요? 이게 나의 컨트롤. 바로 박제해버렸잖아. 이것도 퍼펙트판이 아니었는데, 4.88 나오겠는데? 어? 4.88 나오겠는데요? 이거 박제 맞지? 4875? 어? 어딨어? 4875! 야, 너 4875지! 아, 좋아요, 좋아요. 호조도 조합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. 알겠죠? 아, 좋아요! 뺏어요! 핵!! 아, 아니에요! 어 보여줘요! 제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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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.